한 주에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연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김준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총선 겨냥해서 오랫동안 얘기 나누었는데 정말 이제 선거가 일주일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포함하면 이틀 남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연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토론 첫 질문은 다소 감성적인 이미지 관련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굽떨어진 구두 사진. 유세디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 떼오는 국민의힘 판동훈 연장한 컵라면 먹방 사진 지금 이슈입니다. 일각에서 빈곤 코스프레다 설정샷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이재명 구두와 한동훈 컵라면 어떻게 보셨어요? 진정성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재명의 구두는 그걸 찍어서 올린 게 민주당 당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은 당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젊은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 제가 듣기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군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김밥 하나 먹거나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먹는 이런 건데 딱 봤더니만 한동훈이네. 그래서 사진을 찍을까 말까 찍어서 가서 또 악수할까 말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누군가 어떤 설정샷이 아닌 것이고 일반적인 어떤 유권자가 자기가 찍어 올린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진정성과 열심히 뛰었으니까 구두 뒷발 닫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구두 뒤축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뒤축이 완전히 다를 정도로 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굳이 찍어서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한다라는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뛴다라는 것을 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올린 주체가 당직자 당에서 올린 거라는 점에서는 어떤 정치적 프로파관더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프로파관더까지 나와야 될 문제인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두 사람 다 열심히 하는 거죠. 어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위원장은 12군데 돌아다니고 이게 사실 12군데는 좀 과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게 10개 미만으로 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절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밥 먹을 시간 없어서 컵라면 먹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라고 밥 먹겠습니까? 어디서 김밥 먹거나 짧게 짧게 때우겠죠. 그래서 이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두 사람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아마 지지자들이 생각을 할 텐데 중도에서 한동훈이 컵라면 먹으니까 너는 찍어야 되겠네. 뭐 이러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뭐 사람들 선거 막바지 좀 인상적인 임프레시브한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구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과거 회기적이면서도 또 그런 것들이 또 귀에 박히는 것들이 있어요. 야당이 이제 정권 신발원 강조하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대통령 탈당 요구도 나왔다가 철회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과정 속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구호인데 아무래도 절박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부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면서 양자의 어떤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저런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또 원희룡 후보 간의 개량 쪽에서 했던 게 있었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옛날에 대선에 있었었는데 이제 원희룡은 뭐라고 하냐면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구호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막힐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고 물리는 속에서 이 구호조차도 미래지향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국 내지 정부가 수립되는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번 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아니고 과거 어떤 그 심판적인 성격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불편한데요. 어쨌든 누가 되건 어쨌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구호를 선택해 주시기를 저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예전에 신익희 선생이 처음 꺼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자유당 때까지 회개한 건가?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이게 야당의 잘못인가? 여당의 잘못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정권 심판론을 조금 이제 부각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민주당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있는데 뭐 그거가 혼용돼서 섞이는 것 같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은 맥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저께 부산에 가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다가 또 약간 다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난 100일도 안 됐는데 좀 억울하다.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정부하고 선을 긋는 듯하고 여당에서 굉장히 정부를 좀 비판, 대통령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의 자중질환. 홍준표 시장이 당신도 법무부 장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권성동 의원도 조금 자중자에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뭉치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건데 사실은 여권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저는 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어제와 오늘이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것들이 조금 여러모로 지금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이걸 좀 느꼈어요. 자 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원희룡 TV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의 케오스는 저는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콘트롤 할 때 원희룡 후보는 인파이터로서의 어떤 열심히 어떻게 보면 강공을 펼치는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웃복스윙하면서 간간히 잽잽 날리는 이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재판에도 가야 되고 또 전국도 유세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본인 TV토론도 준비해야 되는데 TV토론 준비할 시간이 사실상 조금 부족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 그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를 했던 그런 어떤 경륜이나 이런 것으로 나름대로 이슈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질문을 강공을 원희룡 후보가 강공을 했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리시브를 리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마치 예컨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재생에너지 100%, R200 이런 식으로 아느냐라고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윤석열 후보가 그게 무슨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그것도 뭐냐 타박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아느냐 하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더니만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원희룡 후보가 하나만 얘기해달라는 것에 정답이 있었어요. 실제 그 계양을에 하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사실은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조차에도 답을 못했던 그 모습이 제 귀에 생세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아파트 이름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서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방금 아리백 대선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열쇠에 있는 후보가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조금 우세에 있는 후보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구나. 뭐 이런 거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진짜 진심으로 지역에서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난 주말에는 두 후보가 막 마주쳐가지고 잠깐 신경전도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유세하는데 원희룡 차가 와가지고 중단하고 좀 이따 또 와서 중단하고 두 사람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 선거도 해야 돼. 유세도 해야 되고 재판도 나가야 되고 여러모로 조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거 딱히 누구 우세 열쇠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가? 장관 때 뭐 했냐 의원 때 뭐 했냐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우열을 가리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봤어요. 아까 이제 대장동 재판 출석 얘기하셨는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할 때마다 검찰 독재를 얘기하면서 그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대치는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그걸 소재로 이용해서 되치는 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출석하고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도 저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부분은 결국 우리 속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온 눈을 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이 검찰입니까? 법원이죠. 결국 법원이 이번에 4월 2일 그리고 어떤 선거 바로 직전인 4월 9일에도 출석하도록 명을 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바쁘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재판 오전 10시 반 재판에 분명히 출석을 하고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출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오후로 변경하니까 나중에 오는 척하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동작갑입니까? 유산명 후보 선거 유세를 하러 갔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신뢰 내지는 어떤 재판에 대한 열심히 존중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4월 달 사실 당 야당 대표로서 열심히 뛰는 거 국민들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앞에 계속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고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니까 꼼짝없이 지금 본인 스스로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이제는 갑자기 그냥 눈을 돌리더니 이게 다 검찰 독재다.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국민의 어떤 상식적인 눈앞에서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맞지 않는 말이고 결국 사법부가 원리 원칙대로 해줬을 때 사법부의 영이 선다.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명이 됐다면서도 기각하고 나아가 조국 신당 혁신당의 대표에 대해서도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정말 예외적으로 구속하지 아니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서 지금 정치 상황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이와 같은 원칙적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저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고 그로 인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사법부가 저렇게 판단한 것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사례를 봤을 때 선거 때 재판을 밀어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사례라든지 이걸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억울함, 좀 아쉽다 이런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결국은 여기 지금 재판에 임해서 총선에 조금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밀어주면 또 정부 여당에서 특히 이재명 봐주기 아니야? 사법부 이재명과 야당과 한 편 아니야?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고심을 한 거예요. 이번이 선거가 얼마나 지금 예민하고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막판 선거 일주일 남겨두고 크게 봐서 양대 기둥 남은 변수가 하나가 약간 의정 갈등.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 갈등. 또 마지막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의정 갈등부터 보면요. 초반에는 좀 이게 이 소재가 여당 쪽에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료 공복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게 여당에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그래서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나오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제 대화도 시도한다고 해요. 전공의들과. 일주일 동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어제 KBS 출연해서 얘기하신 것이 전공의들과의 대통령과의 만남도 지금 조율되고 있는 취지로 얘기하신 걸 보면 빠르면 이번 주 정도의 전공의 대표들과 용산에서건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이 이슈가 과연 선거 전에 끝날 것인가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이 숫자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내밀면서 이제 공의 의료계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사협회 쪽에서도 전공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화의 장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월 10일 전에 문제가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리 모드 나아가 대화 모드로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어떤 걱정 피로감들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쪽에서는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꼬를 트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의료계 측의 어떤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어떤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퍼포먼스에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5% 이상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핵심 변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슨 선거 유불리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빨리 대화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원하실 거예요. 참 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51분 담화를 보면서 정말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번에는 의료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그 워딩 중에 하나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증원과 의료계획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도 못한 거를 내가 해서 이거를 역사의 업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강한 진심을 느꼈어요. 다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여당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인데 여당은 어쩌라고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좀 톤을 좀 처음부터 낮췄으면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거기에서 못을 박으면 여기는 기득권이고 카르텔이고 적폐인 거예요. 의사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화를 제시를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의사들 얘기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에 앉기에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더 지금은 약간 감정도 좀 다독일 필요가 있고 좀 더 많은 유아 제스처가 지금은 필요해서 빨리 이거를 해결해라. 유불리와 상관없이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일주일 후로 다가온 이 선거가 대통령한테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나머지 3년을 위해서 국회와의 관계. 그거를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국민 남하에서 철회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선거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의 의미.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이 밝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준일 현론가께서 진심을 진정성 느꼈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표는 깎일 수 있지만 본인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어요. 표는 깎일 수 있지만 이거는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작게는 지금 의전 갈등과 관련된 이건 핵심은 의료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오히려 10년 20년 뒤에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은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올해가 총선임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이 아니고 긴축 재정으로 갔다는 그 사실 정말 그거는 여당으로서는 사실 정말 마음 쫄깃쫄깃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주먹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해서 마치 클린턴이 부시를 이겼던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섭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이 읽혀지는 그런 부분인데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얼마나 알아주실지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마치 지난 정부 때 너무 지나치게 빛 천조국을 만들어놓은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은 정말 유권자들이 좀 더 알아주셨으면 다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아마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상 다음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진정성 알겠는데 예를 들면 대국민 담화에서 건전재정으로 2% 3% 물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긴급 논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무제한 무기한 투입을 발표로 하셨어요 건전재정 그렇게 한 지 24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전재정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까 지금 국민들은 지금 물가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계획은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왜 2천 명인지에 대해서 답답해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론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유화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고집을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역시 핵심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인 것 같아요 이게 사기 대출이니 무슨 편법 대출이니 이렇게 서류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서 위조의 그런 소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재산 축소 신고는 그건 또 딴 문제이긴 하지만 당에서는 후보한테 맡겨놓는다 당의 차원에 좋지 안 한다 민주당의 부담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답은 나와 있죠 마치 20대 중반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썼던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적절하라고 장해찬 후보를 사실은 공천천회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눈높이에 맞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얘기가 눈높이에 맞습니까 강남에 빚 내서 집 사지 말라고 1216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거로부터 몇 개월 뒤에 어떻게 6억이나 되는 대출을 대부업체에 사채업체에 돈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31억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이자 부담이 크니까 5개월 뒤에 본인 대학생 딸 이름으로 해서 11억이나 대출을 하는 그리고 그것 또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대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기 대출에 가깝다고 대법원 판례라고 비추는데 그런데도 계속 놔둔다? 한석이 아깝겠죠 하지만 그 한석이 미치는 나비효과 내지 파급효과는 오히려 훨씬 더 민주당에 특히 중도층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하게 예측해 봅니다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말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여기는 잘못하면 얼마 안 돼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재산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어서 그게 대전에 있는 구청장이 그걸로 벌금형 받아서 상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판단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로 통해서 본 거는 여기가 1대1 구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투표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거 장성민 후보가 당선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는데 정권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지 않다라고 지도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선거가 자신 있다 이런 판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정무적 판단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준혁 후보 발언 처음에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피해자 폄하 논란 그다음에 바이든 윤석열 은밀한 협의로 국지전 일으킬 수 있다 했다가 보니까 2대생들 미군의 성상납 여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내피셜로 말하는 분이 국회 입성해서 면책특검 받게 되면 외교 문제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성인지 감수성은 도대체 뭐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화여대에서 공식적으로 후보 사퇴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민주당의 후보 내가 뭐가 잘못했냐 그 맥락을 보면 정당하다라고 강변했던 분님들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했듯이 지금 이화여대에 나오셔서 민주당에서 의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서영교 의원이건 아니면 최민희 후보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그분들의 의견이 뭔가 사실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여성인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 고권과 관련해서는 논문은 근거로 제시를 하긴 했어요 이 임하 성공에 대해 동아시아 교수의 한국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라는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성상납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나 유흥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이게 성적인 거와 관련됐는지 직접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정보로 이렇게 빼오는 첩보 활동이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좀 과대해석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 자체가 본인은 그렇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분명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는 게 맞고 후보 사퇴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것도 민주당에서는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